그림이 매력이 있는게 보면서 행복한게 있구요 두번째가 절세혜택이 있구요 절세혜택이요? 세금을 안냅니다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빚이 워낙 많았어요 빚을 갚느라고 미친듯이 많이 버는 놈이 왕입니다 미친듯이 많이 벌어가지고 급여는 아마 5800정도 한달에 새전 5800? 새후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건 이것도 여기서 최초 공개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거 갖고 명함 매미세요? 하는데 차는 이렇게 많이 팔면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고차가 있구요 할부나 니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급여보다 많을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공개하면 저는 뚜들겨 맞죠 아니 이미 지금 다 공개한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 고객도 웬만한 분들 다 압니다 거기서 수수료 나오면 다 근데 아시겠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이 파는거에 10배를 판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여러가지 걸리는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테크는 뭐 주식 지금 7, 8억인데 기다리면 다시 고점찍고 지금 1호선이 공사하고 있어요 내년에 개통됩니다 인천지하철 예 맞습니다 검담 상담하신 분들이 몇분 오셔가지고 아 네네 하나 또 얘기해도 돼요? 어 그럼요 아 저 이거 어디도 얘기 안했는데 요번에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주가 조작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또 여러가지 또 제 지인들도 있고 주식 코인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아트테크라 그래서 미술품에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어떤 그림인가요? 요거는 박혜경 작가의 그림이고요 가수 박혜경 가수 박혜경 예 맞습니다 그분도 최근 저 임창정 씨랑 주가 뭐 관련돼서 좀 약간 뭐 그분이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었는데 맞습니다 없어도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됐었고요 요거는 피카소의 버블한 그림을 오마주 한 건데요 원래 마리에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 하트하고 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축하 행복을 담은 그림이고요 제목이 콩그레츄레이션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콩그레츄레이션? 네 요거는 언제 사셨어요? 요거는 지난달에 한 호당 원래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서 요거는 20호짜리 그림이고요 그림은 이제 호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고요 호라는 게? 한 호가 요만한 사이즈가 한 호고요 요게 20개니까 20호요? 이거 얼마? 얼마라고요? 요거는 300만원 300만원이요? 정도 하고요 뭐가 매력 있냐면 인제 시작했기 때문에 인제 오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천여작이라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되게 많이 엄청 많이 올라서 요거는 작년부터 작년부터 작년에 첫해 올해가 2회인데 이제 10만원에서 호당 올해 15만원으로 올랐고요 또 좀 있으면 이게 20만원 25만원 올라가면 이 300짜리 그림은 좀 있으면 또 이제 500, 600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제 친한 후배들이나 지인들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엄마한테 선물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부모님 가게에다가 거는 경우도 있고 보면서 행복하면서 제일 매력 있는 건 이제 가격이 오르는거죠 아 요거는 100호짜리 제일 큰 그림인데요 요거 100호면 진짜 이따만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 9가지 그림이 담겨져 있고요 요것도 1000만원에서 1500으로 올랐어요 작가가 어떤 분이세요? 박혜경 작가 아 이것도 박혜경 이게 제일 큰 그림이에요 근데 어느 회장님도 구매하셨거든요 근데 볼때마다 기분이 좋대요 아니 똑같은 그림을 여러개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살짝은 다를 수 있는데 주문하면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9가지를 합쳐놓은거고 아까 같이 한가지도 있고 해서 아 레몬추리가 아마 박혜경씨 노래 제목도 레몬추리가 있는거죠? 어 맞습니다 노래 제목도 레몬추리가 있어요 아니 그 박혜경씨 제가 노래 진짜 좋아해요 박혜경씨 내가 이거 너무 옛날사람 내나? 양수경씨 어 네 양수경 박혜경 그런 노래 좋아합니다 어 재밌는게 장혜진씨도 있구요 김한선 선배님도 작품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새 가수분들이 재능도 있지만 또 미술품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매력이 있는게 보면서 행복한게 있구요 두번째가 절세혜택이 있구요 절세혜택이요? 세금을 안냅니다 어느정도까지? 6천만원 미만이고 작가가 생존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림을 장려하는거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어 작가가 만약에 그러면은 작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양도일 기준으로 돌아가시면 세금이 붙어요 양도할 때 돌아가신 작가면? 네 근데 현재 살아계신다 네 그러면은 그림은 세금이 없어요 하여튼 박혜경씨가 오래살기를 바라야 되겠고 그전에 파셔야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트테이너 아티스트랑 엔터테이너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하정우씨라든지 솔비씨라든지 최근에 임하룡씨 그 다음에 조용남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네 근데 연예인분들은 사실 기곡일 수도 있잖아요 잘나가도 확 오르구요 최악으로 가도 확 오릅니다 최악으로 가도 일단은 이슈가 되면 최악이 더 올라요 지보욱이라고 있는데 왜냐면 더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다든지 만일에 우아인씨가 그렸다고 하면 희소성에 대한 맞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더이상 못그린다거나 사건에 의해서 감옥간다거나 이러면 그림은 천정구지로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만 친한 연예인분들이 많잖아요 준영아 내가 만약 잘못되면 그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하하하하 그정도로 친합니다 작가분들하고 진짜 최악의 순간으로 가면 그림값으로 더 뜁니다 이게 잘못되는 경우는 더 뛰구요 물론 잘 나가는 경우는 더 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최고의 투자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가 기업인들 좀 큰 모임인데 한번 갔었는데 그림에 대한 얘기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아 저는 그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나도 예전에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자꾸 보다보니까 재미있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아마 그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도 아마 그림으로 아마 상속세라는게 여러가지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어느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림으로 몇백억에서 거의 1조 단위로 소장하고 계신다고 들었구요 그렇죠 BTS의 RM 같은 경우나 옛날에 빅뱅의 탑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그림이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테크 수단으로 쓸 수도 있지만 보면서 본인이 또 행복해하는 것도 있어서 저도 그림을 또 구입하시는 대부분이 의사 사모님분들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좋아요 왜냐하면 그림도 공부하다 보니까 주 고객층들이 이제 병원에 관계된 부모님들이 또 많이 하시고 보면서 행복하지만 이 그림이 또 이렇게 가고 법인으로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법인으로 또 네 아마 세금적으로 이게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혜택이 많아서 요 이걸로 절세 혜택이 많이 박혜영씨가 저기 커피 한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혜영씨 지금 그림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는데요 아 밥사라고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지금은 이제 비타 같고 미세품으로 이제 좀 재테크를 좀 시행하고 있다 주식이나 뭐 그런건 안하시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이라는게 뭐 몇만원만 있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네 아직 주식이나 코인은 아직 이제 신경쓸 열흘이 없어서 이제 그래도 집을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분양을 받으셨고 아 예 맞습니다 분양 어떻게 또 잘 받으셨나요? 분양 받아서 네 열심히 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행복하더라구요 네 이게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상관없이 자기 집이 있다는 거 그 언제 받으셨죠? 어 작년 2월에 입주했습니다 작년 2월에 입주했습니까? 분양시기가 한 2,3년 전 한 3,4년 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그래도 꽤 올랐잖아요 분양가 대비해서 어쨌든 집으로도 재테크를 하신 셈이 되신 거고 물론 실고주 차원에서 분양 받으신 거 네 맞습니다 또 그림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여기에 비교해서는 뭐 비교도 안 된다 그게 단계가 있는 거죠 한 번에 뭐 아니 근데 뭐 강의 많이 다니시고 네네 부업이 또 번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 맞습니다 강의로 정말 유명세를 타셔가지고 그게 몸값도 계속 올라오고 찾아주시는 데도 많으시면 네네 그게 뭐 번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뭐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저도 너무 그 기분이 좋은 게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분명히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느껴지고요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누구나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목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딱 요 기준점을 넘어가셔야 되는데 요기서 그냥 만족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200 벌어 나는 한 달에 300 벌어 그래 난 한 달에 500만 벌어도 만족해 그러면 딱 거기서 인생은 끝나는 거고요 무조건 한번 문을 열고 부딪히고 도전하셔야 처음에는 물론 힘들고 아프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달걀후라이 그래서 아마 자기만의 인생을 찾으신다 그러면 라이브 살아있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도전하시고 부딪히시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님도 환갑 60세 지나서 그걸 차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바로 도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요새 좋습니까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 3분의 1까지는 정답지가 있어서 보시고 확 따라잡으시고 나머지 3분의 2만 압도적으로 노력하셔서 정말 열심히 한다면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남들이 하는 것만큼 다 저한테 그 얘기합니다 저 노력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누구나 하는 노력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진짜 올라가고 싶으면 다 무시하시고 남들이 하는 거에 몇 배로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야 저 또라이 미친놈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남이 야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다고 단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한번 미쳐서 변해보십시오 분명 이루실 수 있고 날아오르실 겁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준영 대표님 하준영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대장TV 애청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카드장입니다 장대장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